1. 에베소서 1장 저는 에베소서 1장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구 중 하나를 나누면서 오늘의 가르침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개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목적을 찾는데 우리의 전생에를 바치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지혜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사 우리의 목적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풍성과 영광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시미 구하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교회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능의 10% 미만 수준에서 기능했습니다. 우리가 교회 시대에서 왕국 시대로 들어갈 때 주님은 우리가 이 땅의 영역에서 들여다보고 이해하며 나타내도록 허락하실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신 만에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따라 말이죠.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이 팔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것의 주님이 되십니다. 우리의 영혼 이미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편으로 높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의 공동 상속자입니다. 그가 우리를 아들로 삼으셨으니 그가 가진 모든 것이 우리 것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로마서 8장에 따라 그가 우리에게 제공하는 무료 선물입니다. 말씀은 우리가 영의 영역에서 우리를 위한 그분의 선물이자 약속인 그곳으로 높여질 때라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하려는 것은 천상의 영역에서 우리의 위치를 차지하고 그것을 지상 영역에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이니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은 우리가 그와 함께 앉게 함입니다. 주목해서 들으세요. 우리가 그와 함께 앉을 때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하늘과 땅에서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고 하셨고 그것은 이 세상뿐 아니라 앞으로 올 저 세상에까지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왕국 설립자가 되도록 그분에 의해 부른받은 세상입니다. 또한 그의 나라와 그의 이름 온 땅에 세우기 위하여 그와 함께 동역자여 공동창조자로 부른받았습니다. 우리가 갑자기 우리에게 작용하도록 예정하고 미리 정하신 그 장소에서 기능을 시작하면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모든 주권과 하늘과 땅에서 일컫는 다른 모든 이름이 이제 우리 발 아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릅니다. 우리는 그들 자신이 접근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곳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을 통해 우리 자신이 이 땅 가운데 그의 나라를 세우는 것과 같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여러분은 그의 몸으로서 그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는 이에 충만입니다. 그것은 너무 놀라운 말씀이며 저는 그 한 성경 말씀으로 일주일 내내 설교할 수 있을 것입니다.